우리가 저번 동영상에서 EC2 인스턴스에다가 웹 서버를 설치했고요. 또 PHP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설치했죠. 그래서 EC2를 통해서 사용자들에게 웹 서비스를 제공을 할 거고 그 웹 서비스의 데이터를 IDS에다가 저장을 할 건데 지금부터는 이 IDS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DS를 생성을 해야겠죠. 자, 매니지먼트 인스턴스 콘솔로 들어가고요. 거기서 서비스로 들어간 다음에 IDS를 선택합니다.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죠. 그럼 거기서 DB Instances를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를 선택을 하고요. 이 중에서 MySQL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DB 엔진 버전 이런 것들은 그냥 쓰시면 되고 DB Instances 클래스는 마이크로를 선택해서 저렴한 걸 사용을 하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냥 내비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멀티 AZ, 이건 가용성 존을 선택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 실습을 하는 거니까 굳이 비싼 가용성 존을 킬 필요가 없겠죠. 노 를 하고요. 그리고 밑에 스토리지는 가장 저렴한 5기가를 지정을 하고 DB Instance Identifier는 IDS라고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스터 유저네임은 저는 egoing이라고 적고 여러분은 자신의 닉네임을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스터 패스워드는 저는 이 여섯 개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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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다음에 컨티뉴를 누르고 아, 여덟 개가 되네요. 이를 여덟 개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티뉴 버튼을 누르면 에디션을 컨피그레이션에서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지정을 하는 건데요. 여기에다가 저는 이름을 지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옵션들을 저는 특별히 지정하지 않겠습니다. 컨티뉴을 누르고 자, 백업과 관련된 정책들을 지정을 하는 거에서도 뭐 특별히 선택이 없고요. 그리고 런치 DB Instance를 클릭해서 IDS 생성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클로즈를 하면 이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되죠. 여기 크레이팅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벨러블로 변경될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IDS, 지금 우리가 생성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우리가 만들었던 EC2 Instance가 접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IDS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가 그 EC2 Instance의 접속을 허용하도록 세팅을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방화벽과 관련된 세팅을 바꾼다는 얘기죠. 그때 사용하는 것이 Security Group이죠. DB Security Groups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Default라고 하는 걸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IDS라고 하는 인스턴스는 Security Group이 Default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 들어가서 디폴트를 선택을 하고 여기 디스크립션으로 이것저것 많이 적혀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밑에 보시면 사이더, IP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EC2 Security Group이라고 하는 항목이 나옵니다. 이걸 클릭해요. 그리고 EC2 Security Group에서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생성한 EC2 Instance가 속해 있는 Security Group이 뭐였죠? IDS, SEC였잖아요. 이걸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인스턴스, 이 디폴트라고 하는 Security Group을 사용하고 있는 DB 인스턴스들은 이 EC2, 이 EC2 Security Group에 해당되는 이 그룹을 채택하고 있는 EC2 인스턴스들이 접속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Add 버튼을 눌러서 추가를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Authorizing 부분이 Authorized로 변경될 때까지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DB 인스턴스로 다시 복귀를 해볼게요. 아직도 생성을 하고 있네요. 조금 더 기다려야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RDS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DB 인스턴스가 이 Available로 변경이 됐죠? 그럼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에 접속하고 거기에 데이터를 추가하고, 삭제하고, 수정하고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만들었었던 EC2 인스턴스를 이용해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한 후에 여기에다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테이블을 생성하고 데이터를 적재한 후에 그 데이터를 EC2 인스턴스에 설치된 PHP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쪽으로, 또 동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